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주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 영상 2022년 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아 특히나 이번 달은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왜 그럴까요 1월 대비 그래픽카드 가격이 눈에 띄게 내렸기 때문이죠 어 성주 인사는 내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 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 저번 달 가격 보면은 이번 달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10% 가까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어 체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와 함께 표 같이 보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성주 인사는 살만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실 그래도 아직 좀 비싼 느낌은 있어요 다만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사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 게 100% 코인 때문만 아니거든요 소자류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물류 비용도 좀 올라왔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채굴 최상성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도 가격도 내리고 채굴 난이도도 오르고 해서 근데 극한 가격이 더 안 내리잖아요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극한 가격이 내려왔자 작년 7,8월 수준까지만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한 가격이 되면은 여러분이 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제는 현실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라서 이번 달부터는 여러가지 제품을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민은 하시되 급하게 사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드리겠다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볼텐데요 하이엔드 구간은 딱 두 제품 녹색으로 친해졌죠 6900XT와 3080을 추천해놨습니다 근데 가성비 보면은 이 하이엔드 구간에서 가성비 1위는 6800XT인데 얘가 추천을 먹는게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800XT와 3080은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퍼센테이지로 3,4%? 백북률로 나타내자면 200%로 나타낸다 쳐도 5%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얘네 성능은 진짜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근데 가격도 비슷해요 맞죠? 최저가 기준은 3만원 차이도 안나는데 그러면 성능이 가성비 더 좋은 6800XT가 좋은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RTX 시리즈가 RTX 붙은 이유가 뭐에요? 레이틀싱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엔디도 그 비슷한 기술이 있긴 하지만 성능저하가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RTX 온하고 난 뒤에 그 프레임 저하되는게 커버칠 수 있게 DLSS도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신기술이 많이 먼저 적용됐던게 RTX 시리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금용도 사용할 때 NV 인코더 화질 여러없이 잘 돌아가고 여러가지 가속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죠 법률적으로 아무래도 RTX 3080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슷한 성능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RTX 시리즈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80 10GB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아 성주님 그럼 12GB랑 TI는 어떤가요? 12GB랑 TI는 좀 애매한게 얘네들 아 그래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10만원 차이면 내가 가겠는데 20만원 가까이 차이 나면 좀 애매해요 15만원 차이도 뭐 갈만한거 같아요 3080 12GB까지는 한번 생각해보겠는데 80TI는 진짜 아닌거 같아 왜냐하면 얘네들 성능 차이 보면은 진짜 뭐 도토리 키즈니기 정도로 3% 4% 이렇게밖에 안납니다 그다보니 요 두 제품은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아예 게이밍 성능 뛰어난거 쓰고 싶으면 6900XT 가십시오 여기서 15만원에서 20만정도만 더 보태면 현재는 가장 좋은 게임용 그래픽카드 6900XT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는 요 둘 중에 가시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부터 2070 슈퍼 사이에 있는 제품을 잡았는데요 어 일단 6800은 가격대가 좀 마음에 안들어요 가성비가 6이야 퍼포먼스 라인업이잖아요 하이엔드가 아니라 그다보니 가성비가 좀 더 좋아야 돼요 요거는 좀 쓰기 그렇습니다 이거 갈바에는 3070Ti 가는게 맞죠 둘이 가격차이가 꽤 크거든요 지금 3070Ti가 3070하고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맞죠? 둘다 130입니다 근데 성능은 조금 더 좋아요 그냥 70보다 70Ti가 그것도 요거는 이제 체감은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만큼 그래서 요쯤 사이에서 사야 된다면 일단 2080Ti는 단종이니까 3070Ti에 사는게 베스트고요 선생님 6700XT는 어떤가요? 6700XT는 보시면은 3070Ti는 10만원 차이인데 10만원 차이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꽤 큰 퍼포먼스죠 10% 이상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70Ti 가는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6700XT 쓸 바에 그냥 3060Ti 쓰십시오 3060Ti나 6700XT나 선차이가 별로 안나요 별로 안나는데 10만원 이상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법령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차라리 3060Ti 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성비 있게 쓰고 싶으면 6600XT 쓰면 됩니다 얘가 6천원대 가성비에요 6천원대 가성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꺼봤을 때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라디언 글칸은 좀 불안정하지 않나요? 뭐 다이렉트 구식기반 게임에서 좀 프레임이 덜 나온다고 하던데요 가끔 깜빡이 주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드라이버 문제 얘기도 막 나오고요 아 그런거 다 가만해도 솔직히 이 정도 가성비면 살만하기 때문에 6600XT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생판 완전 컴초보면 약간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면 적어도 깨끗하게 드라이버 지우고 깔 줄은 안다라는 조건 하에서 자 6700XT 1순위 추천 조금 더 돈을 보태고 좀 더 좋은 제품 쓰고 싶으면 3060 테이프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쓰고 싶으면 3070 Ti 정도로 좁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제품 추천드리고 퍼포먼스 라인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이 제일 골치 아픈데 일단 5천 시리즈는 뭐 품질이나 단종된 점이 돼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70이나 2060 슈퍼도 사실상 생산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3060, 6600 2060 12기가 2060 6기가 정도만 남았는데요 어 3060은 일단 가성비가 노답이에요 이 가격이 거의 안 내렸거든요 자 아까 위에 들어보면은 야 20만원 내렸고 여기도 20만원 가까이 내렸고 여기도 30만원 가까이 내렸고 막 그래요 6800XT 빼고는 다 나름 큰 폭으로 내렸어요 70ti도 거의 20만원 내렸고 60ti도 사실 15만원 이상 내렸습니다 맞죠? 다 팍팍 많이 내렸는데 음... 상우 60은 아니야 상우 60은 여전히 90만원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워낙 안 좋아서 사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뭐 어디서 좀 싸게 80만원 정도에 산다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은 이건 좀 애매해요 그리고 6600을 보면은 아... 이 딴 거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6600 가성비가 6000원이거든요 6100원 정도 근데 딴 애드 가성비는 8000원 뭐 7600원 7100원 7200원 막 끼었으니까 이게 압도주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무리 뭐 다이렉트 9, 10기반 11기반에서 프레임 좀 덜 나온다 치더라도 상당적으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2060한테 틴킬 당하지는 않을 거고 2060 12기가 돼야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령적으로 못 쓴다 한들 10만원 이상 싸다면 6600이 그냥 압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600 하나만 딱 추천하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위에서는 뭐 10만원 차이도 그냥 괜찮다 했는데 뭐 돈 더 주고 성능 더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왜 밑에서는 안 해요 딱 봐요 성능 별 차이 없지 근데 이거 10만원 더 주고 하위로 갈 이유가 있어? 그런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6600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럼 성전님 저는 그래도 6600이 AMD라서 좀 불안한데 이거 말고 비슷한 가격에 딴 거 살 거 없어요? 하면은 이거 가면 됩니다 3050 가십시오 RTX 3050 이번에 나왔던 신제품요 이게 특가가 339,000원 충격적인 가격에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구매하려고 보니까 48만원 50만원 정도 하죠 뭐 좀 좋은 제품은 막 56만원까지 하구요 그래서 가성비가 별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뭐 그렇긴 하지 지금 뭐 그래프가 가성비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 말이 맞긴 한데 근데 현 시점에 쭉 보면은 이놈이 유일하게 AMD랑 가성비가 비슷해요 6000원대 가성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AMD 대비 근데 6200원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어 50만원이라고 MSRP하고 막 확인이 다르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디에서요? 50만원대 그 카에서는요 그래서 이 6600이 쓰고 쓰기 싫다면 2060 쓰지 말고 그냥 3050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 돈 좀 더 버텨서 6600XT 가거나 뭐 아니면은 진짜 많이 버텨서 3060TI까지 보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500XT 제가 다시 보니 선녀 같다 그러고 욕 많이 먹었는데 이거 가성비로 보면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뭐 이리저리 그 쿠폰 먹이면은 34만원에 구매도 할 수 있고 쿠폰 안 먹이면 그냥 사도 37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다가 제가 현 시점은 얼마에 샀으면 좋겠나 했는데 35만원 적어놨거든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 포함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5천원대 가성비 여러분이 뭐 아무리 뭐 인코더 지원 안하고 디코더도 지원 안하고 기술적으로 빠진게 너무 많다 이렇게 욕을 할지언정 사실 가성비로만 보면 게임의 가성비 저 제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대부분 인코더나 디코더 지원 안해도 CPU 빨로 커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12세대하고 저업한다면 6500XT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12100이나 12400 이런 거나 쓴다면 그래서 딱 30만원 중반 정도에 그렇게 사야된다면 6500XT 강력 추천드립니다 딱 까놓고 60만원 주고 1160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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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이 성능 차이는 대충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하고 얼마나 차이 나죠 30% 가까이 차이 나죠 1160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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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플랫폼에 꽂지는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I 3.0밖에 지원하는 그런 옛날 시스템에 꽂으시면 성능자가 좀 있어서 1650보다 그리웠던게 나오는 성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12100이나 14100가 조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린다 정도로 6500XT 추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엔트리 끝 아이 승자님 로우엔드도 남았는데 로우엔드도 추천해줘요 어 이거 사면 호구야 사지마 그냥 6500XT 사거나 아니면 내장 그래픽 쓰십시오 여기꺼는 1950이든 1950Ti이든 뭐 1050이든 다 사면 호구입니다 자 1030도 마찬가지구요 1030도 호구라 그러는데 이 밑에 있는 뭐 설마 뭐 730 이런거 사는건 아니겠죠 730, 720 뭐 그런거 사는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제가 내장 그래픽이 어느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표에다 다 표기를 해놨으니까 손님 작아서 안보인대요 이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카페가서 다운받으시고 아 내장 그래픽보다 못하구나 라는걸 깨달으시고 이 밑에들은 사지 마십시오 요 밑에 730, 710 이런거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이엔드부터 엔트리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좀 공감 되시나요 짧게 추격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지울게요 하이엔드 라이너 어차피 가성비가 없어 전체적으로 1월 대비 한 10% 가까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추천은 3080 10기가 쓰거나 진짜 좋은 놈 쓰고 싶으면 6900 액틱 둘 중에 선택을 하셔라 본명적으로 3080이 좋아요 퍼포먼스 라인업 6600XT가 그래도 가성비가 있어서 여기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3060T이나 3070Ti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6600 빼고는 볼게 없어요 그냥 6600 쓰십시오 에이 3080 6600 싫은데요 하시면 3050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40 이하이신 분은 그래픽카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6500XT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 1650, 1030, 730 이런 건 다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unconditionalLED 신청아 Hon, 부러움을 잘 이 손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